네, 오늘의 시그널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방금 전에 롯데케미칼 인수와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2차 전지주 지금 너무 세거든요. 다시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작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2차 전지주에 애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됐어요. 지금 LNF랑 에코프로비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신고를 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의 무너질 수도 있던 그림을 완전히 되돌려놨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시작되면 또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밸류체인에서 무조건 원가 비중이 높은 것부터 확산되는 과정. 그거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참여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느끼셨잖아요, 호가장에서. 그거 똑같이 데자비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가 이렇게 선도주가, 에코프로비엠, LNF가 최초에 시작한 주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그게 포스코케미칼로 전의가 됐죠. 포스코케미칼은 코스닥에 있지 않고 코스피에 있다는 다른 점도 있지만 지금 음극제를 또 하고 있다는 다른 점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가 먼저 선도주로 갔다가 나중에는 포스코케미칼이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양극제에서 그다음 어디로 갔나요? 4대 소재로 완전 분산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그리고 지금 전해질, 이런 거 다 간 다음에는 어디가 갔었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4대 소재에 비해 낮은 플러스극에 입히는 알루미늄 밖과 알박, 그리고 마이너스극에 입히는 동박, 구리박, 그쪽까지 갔죠. 지금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신고를 가게 되고 박스권 수련명을 돌파시켜버리면 박스권 수련명 1년짜리를 돌파시켰어요, 지금. 그럼 또 시작이죠. 제2의 랠리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진 머트리얼즈는 뭐죠? 동박이죠. 지금 상대적으로 안 갔죠. 왜 안 갔나요? 당연하죠. 똑같으니까요. 이건 복제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 커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맨날 데자뷰 같죠. 어디서나 꿈에서 본 것 같죠. 기시감 느끼죠. 그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확산이 되고 밑에서 일어났던 흐름이 위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밑에서 급등했다가 박스권을 거치고 나면 그 밑에서 급등했던 모습과 크기와 시기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 동박 알박이 갔던 추세. 에코프로비엠 같은 양극제가 가고 나면 똑같이 또 따라가겠죠. 지금 덜 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일진 머트리얼즈는 지금 동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은 일단 인수자금 부담에 시달릴지 모르겠지만 일진 머트리얼즈는 더 좋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인수를 당하니까요. 지금 말레이시아랑 한국에 있죠. 그리고 지금 스페인에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거는 유럽을 위한 거고. 만약에 지금 말레이시아가 지금 4만 톤이거든요. 동박 상상 능력이.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5만 톤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말레이시아 9만 톤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 2만 톤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 5만 톤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10만 톤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점위료를 따지면 우리나라 국내 업체 SK 넥실리스가 22%고 중국의 왓슨이 10고 대만의 창춘이 10고 일진이 13인데 일진이 4위권입니다. 지금 일진의 이 동박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알박이랑 동박이 양극재에서는 플러스극에서는 알루미늄 박을 약하게 얇게 할수록 얇게 뽑아낼수록 뭐가 많이 낼 수 있겠어요. 양극할 물질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음극에서는 똑같이 동박을 제일 얇게 만들어야 음극할 물질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지금 배터리 안쪽을 꽉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박은 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박의 역할은 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얇으면서 기능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얇게 뽑아내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SK 넥실리스랑 중국 왓슨 대만 창춘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4강 구조가 이게 뚫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일진 머티리얼즈가 스페인까지 완성해서 동박 공장을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완성시켜버리면 뒤에서 뚫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힘들고 규모의 경제를 따라잡기도 단숨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강 체제가 그냥 완성됐다고 고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순서만 오면 되는 거죠. 순서만. 에코프로비엠이 저렇게 신고가를 달려버리면 양극재 소재의 4대 소재에서 동박 알박으로 확산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좀 살펴봤고요. 그럼 가격 동향도 좀 볼까요? 60개월 선에 왔죠. 2020년 3월에 왔던 가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심했던 그쯤에 왔던 가격이고 주가가 지금 이 기업이 만약에 훼손이 되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한다면 5년 선인 60개월 선을 바닥으로 항상 상승을 해요.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사서 이격이 벌어지고 동박 알박 막 나오고 2차전지 또 하랑이네 얘기 나오면 그때 9만 원, 10만 원 가 있으면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또 개인 투여들 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고 B2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B2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저기 해야죠. 자제를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쪼그라들었다가 피를 확 방출시키기 바로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1차적인 부분은 20개월 선 이 부분이 목표 주가가 될 것이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8만 3천 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케미컬에 인수가 예정돼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20개월 선 8만 3천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